울트라러닝 세계 0.1%가 지식을 얻는 비밀, 부재, 짧은 시간에 가장 완벽한 지식을 얻는 9단계 초학습법, 스콘형 저자이안이 번역, 출판사 비즈니스북스, 출판일 2020년 2월 12일, 책소개 울트라러닝 세계 0.1%가 지식을 얻는 비밀은 울트라러닝에 적합한 9가지 절대 법칙을 총 10장으로 구성하고 그 제1에서 3장에서는 단어 스콘형이 울트라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서부터 그가 파헤친 울트라러닝이라는 초학습법의 기본적인 개념, 설명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왜 울트라러닝이 필요한가에 대한 주장이 담겨있다. 이어지는 제4에서 12장에서는 울트라러닝을 실행하고 성과를 이루는데 최적화된 9가지 법칙을 제시한다. 메타학습, 집중하기, 직접하기, 특화학습, 인출, 피드백, 유지, 직관, 실험까지 울트라러닝의 특징인 자기주도적이며 고강도 성격을 가진 9가지 학습법칙이다. 각 법칙을 한 개의 장으로 다뤄 대표되는 주요 인물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상세히 알려준다. 제13장에서는 일과 학업에 치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힘든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울트라러닝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지 이해를 돕는다. 마지막으로 제14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울트라러닝을 시도한 실험 사례를 들어 9가지 법칙이 보여준 효과와 결과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울트라러닝 세계 0.1%가 지식을 얻는 비밀에는 짧은 시간에 가장 완벽한 지식을 얻는 초학습법인 울트라러닝의 9가지 절대 법칙과 함께 다양한 울트라러닝 사례들을 소개해 지금 당장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고 실천 가능한 조언들이 가득 담겨있다. 작가정보 저자 스콧 영 스콧 영 컨설턴트 MIT에 입학하지 않고도 1년 만에 MIT 컴퓨터과학 4년 과정을 독파해 깨끼적인 신학습법으로 미국 전역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스콧 영은 2006년부터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학습, 생산성, 경력, 습관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글을 꾸준히 써왔다. 이후 자신의 독학 프로젝트와 그에 관한 연구, 조사 내용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문적으로 전하기 위해 스콧의 이치영닷컴을 창립했다. 전세계 구독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월평균 방문자 수 20만 명, 정기 이메일, 국자 수 8만 명이 넘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이 웹사이트에서만 제공되는 온라인 강좌는 1만 4천 명의 유료 수강생들을 끌어모았다. 이 강의 콘텐츠들을 정리해 자비로 출판한 전자책은 중국에 수출돼 무려 17만 부 이상 판매되었고 지금까지 5년 넘게 공부법 분야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은 2019년 울트라러닝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정식 출간되어 아마존 경제경영서 분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으며 워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울트라러닝은 스콘영이 발견한 9단계 초학습의 법칙을 가리키는 용어로 테크놀로지 시대에 진입장벽이 낮아진 고등 교육과 새로운 고난도 기술 이론을 쉽고 빠르게 정복해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혁신적이고 공격적인 독학법을 일컫는다. 그는 울트라러닝으로 단 12개월 만에 MIT 컴퓨터과 전공 내 33개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전미 교육시장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고 특히 기존의 전통적이고 수동적인 학교 교육의 틀을 완벽히 깨부수었다는 평을 들었다. 스콘영은 택츠 펼케스트 유튜브 등의 여러 채널을 통해 울트라러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며 그가 제시한 울트라러닝 학습법은 전세계 각 개각층의 인사들로부터 많은 격찬을 받고 있다. 그는 현재 캐나다 벤쿠버에 살고 있다. 책 속으로 울트라러닝의 반대말은 재미있거나 편리한 학습이다. 실용성보다 재미를 강조한 언어 학습 앱을 선택한다든지 자신이 바보 같진 않다고 느끼게 해줄 TV 퀴즈쇼를 시청한다든지 진지하게 연습하는 대신 발만 한번 담가 보는 것 말이다. 이와 반대로 고강도의 작업이나 훈련을 하면 몰입이라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배상에 완전히 빠져서 시간 감각마저 잃어버리는 매우 도전적인 경험이다. 울트라러닝은 이처럼 고강도의 작업을 통해 깊이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원가를 배우는 것을 항상 최우선에 둔다. 제2장 울트라러닝의 시대가 왔다 중에서 울트라러닝은 변화하는 세계를 다루는 강력한 기술이다. 하드 스킬을 빠르게 익히는 능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다소 투자가 요구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한 무엇이든 확장하고 개발하는 일은 가치가 있다. 하지만 내가 만난 울트라러너들 중 직업적 성공이 동기가 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새로 습득한 기술로 큰 돈을 벌게 된 사람들조차도 그랬다. 그보다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끌림, 깊은 호기심, 혹은 도전 그 자체가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했다. 제2장 울트라러닝의 시대가 왔다 중에서 직접 학습은 내가 본 수많은 울트라러닝 프로젝트의 중요한 특징으로 우리 대부분이 받아온 교육 방식과는 상당히 다르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한다면 그 지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라. 거기에 답변할 수 있다면 다음으로 그 맥락에서 자신이 학습 중인 것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학습 전이 문제가 고개를 쳐들었을 때 조심스럽게 발을 디뎌야 한다. 제2장 법칙 3 직접 학위 목표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라 중에서 리처드 파인만 같은 천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별 노력 없이 직감으로 단계를 건너뛰는 겉모습에 초점을 맞춘다. 유쾌한 스타일과 반항적이고 열정적인 그는 학습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파인만은 울트라러너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물을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직관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하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했다. 제11장 법칙 8 직관 뼈대를 세우기 전에 깊게 팔아 중에서 이제 당신은 울트라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겠다. 배우고 싶은데 무능, 좌절, 시간 부족 때문에 밀어두었던 것이 있는가? 이미 갖추고 있는 기술 중 어떤 것을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울트라러닝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이 독학을 시작할 수 있을지조차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당신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학습이다. 질문할 것은 흥미의 불꽃이 타오르는가? 빠르게 사그라드는가? 제13장 나의 첫 울트라러닝 프로젝트 시작하기 중에서 언어를 대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학습에 관한 경험 역시 앞으로 더 탐색해야 할 단어, 표현, 문화의 차이, 어려운 커뮤니케이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깨닫게 해주었다. 프로젝트를 마치는 일은 학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배워야 할 것들에 눈을 뜨는 것, 즉 가능성을 느끼는 일이다. 이것이 학습에 대해 내가 알아낸 가장 흥미로운 측면이다. 삶에서 추구하는 많은 일에는 일종의 포화 단계가 있다. 더 얻을수록 더 많은 것에 관한 열망이 줄어드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은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 외로운 사람은 그저 친구를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호기심은 다르다.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배우고 싶은 열망이 커진다. 제14장 울트라러너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중에서 출판사 서평, 스콧은 일찍이 학습, 생산성, 경력, 습관, 삶의 질에 관심이 깊었다. 그래서 18살 때부터 이런 주제들을 조사 연구하고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들을 더해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써왔다.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던 중 그는 자신의 가능성을 넓히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스스로 습득해내야겠다고 결심하고 영어 없이 1년 살기 MIT 챌린지라는 독학 프로젝트에 도전한다. 이것은 울트라러닝의 서막이었고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대학 시절 나는 종종 숨이 막히곤 했다. 지루한 강의 시간 동안 잠들지 않으려고 했었고 분주하기만 하고 쓸모없었던 과제들을 수없이 해치웠다. 학점을 따려고 전혀 관심 없는 것들을 배우면서 나 자신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MIT 챌린지 프로젝트는 달랐다. 내가 스스로 세운 비전이자 계획이었다. 자주 도전을 묘하는 상황이 일어나곤 했지만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 과제들은 완수해야 하는 진부한 자빌이 아니라 생생하고 흥미로운 것이었다. 난생 처음 나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구나 생각했다. 가능성은 무궁무진했다. 내 마음은 이미 새로운 배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MIT에 가지 않고 MIT 4년 정복하기 중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세상의 성공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누구보다 빠르게, 탁월하게, 남다르게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9가지 절대 법칙. 울트라러닝은 지식과 기술을 얻기 위해 스스로 설계한 고강도, 학습 전략이다. 일종의 독학 전략인데 가장 큰 특징은 자기주도적인 고강도, 학습법이라는 점이다. 기간, 목표 과정을 직접 계획하되 강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한다. 고강도 계획은 고효율과 고모림을 가능케 하고 결과적으로 최대치의 성과도 얻게 한다. 무엇보다 이렇게 습득한 지식과 기술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이 된다. 스콘이 형은 이러한 울트라러닝에 적합한 9가지 절대 법칙을 찾아내 밝혀냈다. 울트라러닝 세계 0.1%가 지식을 얻는 비밀은 이 9가지 법칙을 중심으로 총 1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에서 3장에서는 단어 스콘이 형이 울트라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서부터 그가 파헤친 울트라러닝이라는 초학습법의 기본적인 개념, 설명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왜 울트라러닝이 필요한가에 대한 주장이 담겨 있다. 이어지는 제4에서 12장에서는 울트라러닝을 실행하고 성과를 이루는데 최적화된 9가지 법칙을 제시한다. 메타학습, 집중하기, 직접하기, 특화학습, 인출, 피드백, 유지, 직관, 실험까지 울트라러닝의 특징인 자기주도적이며 고강도 성격을 가진 9가지 학습법칙이다. 갓 법칙을 한 개의 장으로 바로 대표되는 주요 인물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상세히 알려준다. 제13장에서는 일과 학업에 치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힘든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울트라러닝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지 이해를 돕는다. 마지막으로 제14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울트라러닝을 시도한 실험 사례를 들어 9가지 법칙이 보여준 효과와 결과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과거의 성공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엔 다양한 성공 스토리가 넘쳐 흐르고 있다. 그 증거가 SNS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책의 저자인 스콘 영 역시 그의 울트라러닝 프로젝트인 MIT 챌린지를 유튜브에 공개해 MIT, 하버드대학뿐 아니라 세계 각 개각층의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심지어 그는 세계적인 기업의 입사 제의까지 받았지만 나는 배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서 MIT 공부를 한 게 아니다. 나며 거절했다. 그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자기 성장이다. 이를 위해 습득하는 모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분명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확신한다. 울트라러닝 세계 0.1%가 지식을 얻는 비밀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탁월하게, 남다르게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인생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울트라러닝의 혁신적이고 영감을 주는 아이디어들이 가득 담겨 있다. 이 책을 읽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행동뿐이다.